안녕하세요 로크민직입니다. 오늘은 스피파이어 오디오에서 며칠 전에 출시한 에픽 콰이어라고 하는 가상악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콰이어라고 하는 것은 합창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화음악이나 드라마음악 등등에서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가상악기인데 꼭 영화음악, 영상음악 쪽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음악 작업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조금 뒤에서 합창단이 은은하게 받쳐주는 그런 사운드들이 필요하실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가상악기입니다. 홈페이지를 먼저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운드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파이어 오디오 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전면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스 에픽 콰이어라고 이렇게 이제 떠 있죠. 이제 가격을 보시면은 29파운드 영국 파운드죠. 29달러 그 다음에 29유로 특이하게 이런 화폐들이 다 다른데 29로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입하기에는 당연히 달러가 좋죠. 환율이 요즘에 좀 오르는 추세지만 그래도 어쨌든 달러가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9달러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들어가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명이 이제 한 녹음실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0명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스튜디오의 하나인 에어 AIR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가상악기들 여기서 되게 녹음 많이 하죠. 그리고 오케스트라나 영화음악 등등 뭐 에비로드만큼이나 유명한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의 비스포크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세 가지에 이제 맞춤형 뭐 제어할 수 있는 요런 것들이 시그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 섹션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소프라노와 알토 한 묶음이고요. 테너베이스 한 묶음이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숏, 롱, 에피소딩 뭐 어쩌저쩌고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소리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프리셋은 뭐 이렇게 쭉 12가지가 이제 되어 있다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소프라노 알토 계열 한 가지, 그 다음에 테너베이스 한 가지. 요것도 소리 들어보면서 설명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뭐 등등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기 요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요. 일곱 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것저것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음절을 분리하면서 이렇게 마치 라틴어 느낀 나는 막 왕좌의 게임이나 반지의 장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웅장한 장면이나 막 이런 데서 막 라틴어 같은 느낌 막 나올 때 있잖아요. 아니면 뭐 옛날 고어. 고어가 뭐 이렇게 잔인한 얘기 아니라 옛 고자의 그 언어 할 때 언어요. 그래서 옛날 언어 같은 거 막 하는 그런 이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어쨌든 막 그런 느낌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들었을 때는 그런 느낌인데 무슨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안 들리더라고요. 약간 희미하게 들려서. 근데 여기 딱 써 있더라고요. 코, 라, 타, 세, 마, 체도. 이렇게 일곱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운드 들어보실 때 아 그거구나 라고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여기 써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고 아 이 발음이구나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 발음을 알고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들려요. 그냥 들었을 때는 그렇게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같이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네, 큐베이스에서 에픽화이어 이렇게 뛰어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피파이어 오디오가 요즘엔 다 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특히 윗부분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고요. 아랫부분들은 이제 가상 학기들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프리셋에 있는 기본적인 소리부터 들어보고 그 다음에 밑에 사용법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프리셋을 눌러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가 같이 묶여 있고요. 테너와 베이스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소프라노만 쓰고 싶은데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소프라노랑 테너랑 따로 불러가지고 쓴다. 안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쓰려면은 물리적으로 트랙을 하나 더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에픽화이어를 하나 더 불러서 하나는 소프라노, 알토, 하나는 테너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방법은 조금 있다가 영상 말미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프라노, 알토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롱, 아 이렇게 되어 있죠? 아 발음을 길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해보면서 마이너스 1로 바꿔가지고 그런데 다시 0으로 만들어 놓고요. 음영대가 이제 가지런히 됐죠? 한번 눌러볼게요. 아 발음이죠? 그대로 네, 그대로 아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음은 이제 음 이렇게 하는 발음이죠? 근데 아는 좀 강한 느낌이고 음은 연한 느낌이에요. 들어보세요. 훨씬 연하죠?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에피소딕 콤보라고 한 거 들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피소딕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뭔가 한번 이제 제가 살펴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를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설명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모음의 변화 약간 요런 사운드예요. 모음 아시죠? 자음 모음. 그래서 그 모음을 우 내다가 이제 살짝 변화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매우 길게 서스테인을 빼줘야지만 이거에 이제 활용성이 좀 나옵니다. 짧게 떨어지면 그 변화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러지? 크레센도 조금 이제 크레센도 되는 그런 정도의 느낌밖에 없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콤보 2는 그런 같은 기법인데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발음이 좀 달라서 좀 더 연한 느낌이에요. 콤보 1은 좀 강한 느낌 콤보 2는 좀 연한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숏 스타카토라고 했는데요. 뭐 짧은 스타카토 느낌은 뭐 다 하실 거고 요거는 이제 음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기에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게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코 라 타 세 마 체 도 아까 일곱 가지의 설명이 이제 나와있던 그 단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순환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화음으로 하셔도 되고 단독 음원으로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거 화음이죠. 근데 단음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코 라 사 테 마 체 도가 그냥 이렇게 순환하면서 계속 돌게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맨 밑에 있는 여섯 번째 요게 이제 키 스위치가 이제 되어 있는 건데요. 위에랑 똑같아요. 음원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이제 흰색 이 범위 소리가 나는 이 범위 왼쪽 편에 보면은 요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죠. 오렌지색처럼 되어 있는 거는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어쨌든 일곱 가지입니다. 검은 건반까지 해서요. 그래서 코 라 타 세 마 체 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들었던 프리셋은 순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음을 지정해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키 스위치를 사용해가지고 원하는 음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요기 이제 음역대에 비해서 요기는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맞서 건반이나 이런 거를 팔팡 건반이 아닌 사구 건반이나 아주 미니 건반이나 6일만 돼도 아마 이거를 누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이제 제가 요거 살짝 건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옥탑으로 요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건반에 이제 여러분들이 옥탑을 이동할 수 있죠. 그런 걸 이동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동해서 요거를 누를 수 있게 만들면 요거 연주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세컨 뭐 서브 건반 같이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연주용 요거는 키 스위치용 해가지고 두 개를 분리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드럼패드 같은 거 있죠. 런치패드나 뭐 그런 것들 버튼으로 꾹꾹 누르는 거 이런 거 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음역대 여기다 할당해 놓고 그거는 키 스위치를 쓰고 마스터 건반은 이제 연주로 쓰고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실시간으로 연주할 일이 없다. 나는 그냥 미디를 피아노리나 키에디터에 그냥 찍기만 하면 끝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키 스위치를 실시간으로 누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피아노리나 키에디터 들어가셔가지고 찍으실 때 그 밑에 이제 요 위치에다가 음을 하나하나 이제 해놓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곱 가지 음절 중에 발음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어하실 수 있게 됩니다. 키 스위치의 이 기능들이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가상기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흔하게 여러분들 쓰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나 사용 편의에 관련된 거는 나만의 세팅을 여러분들이 각자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실시간으로 뭔가 할 일 많다 그러면 뭔가 서브 건반이나 뭐 드럼패드나 아니면 뭐 런치패드나 아니면 뭐 건반 큰 걸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세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 프리셋이 따로 하나 더 있다는 거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프리셋을 또 한번 들어볼게요. 테너 베이스가 되어 있죠. 바리톤 없나요? 뭐 이렇게 굳이 이제 따지자면 테너부터 베이스까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롱아 들어볼게요. 좀 더 이제 웅장한 느낌을 냅니다. 당연히 저음이니까요. 음은 똑같이 이렇게 여린 느낌 여린 느낌입니다. 이 이름이 에픽화이어니까 어 웅장한 거 막 이렇게 막 뻑적지근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솔직히 음악적으로 여기저기 쓰기에 또 사운드 디자인적으로 쓰기에는 웅장한 장면보다 저는 대부분 언제 더 많이 쓰냐면 홀리한 그런 상황이 더 많이 써요. 천상의 느낌이 있죠. 그리고 막 사람이 이렇게 뭔가 가벼워지면서 막 하늘을 승천하는 느낌이나 샤랄랄랄라 하는 그런 느낌들 있죠? 그럴 때 오히려 더 많이 써요. 그래서 홀리한 느낌에 쓰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영상이나 영화음악이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 그냥 일반적인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홀리한 느낌 내기에는 요 콰이어가 정말 또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 콤보 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프리셋들은 길게 뽑아야지만 좀 효용성이 있습니다. 짧게 떨어지면은 요 느낌을 뭔가 음이 변해가는 느낌을 못 내기 때문에 길게 뽑아야 된다는 거 콤보 2는 좀 여리죠. 훨씬 여립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카토 똑같습니다. 그 일곱 가지를 계속 순환해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키스위치 마찬가지로 키스위치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소프라노 알토보다는 음역대가 좀 내려왔죠. 이제 이렇게 연주하면서 키스위치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2개의 프리셋 쭉 다 들어보셨고요. 29달러 짜리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소년소녀 합창단 그런 느낌 없어요. 여러분들 예능이나 여기저기 BGM으로 많이 나와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쌍투스 이런 노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청 이렇게 샤랄랄라 하는 천상에서 뭔가 쫙 빛이 비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소년소녀 합창단들이 굉장히 그 느낌을 내놓는데 그게 없어요.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29달러 짜리니까 또 모르죠. 나중에 유저들의 콰이어 니즈가 좀 더 있다면 에픽 콰이어 말고 이제 소년소녀 합창단의 콰이어가 따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는 있는데 어린 친구들의 콰이어가 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는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도 이 인터페이스 설명 드리면서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스피파이어 오디오 가상악기가 동일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곧 사용법을 요것만 익혀놓으시면 그 어떤 가상악기를 쓰시더라도 쉽게 쉽게 쓰실 수 있다는 거. 무료로 제공하는 랩스 이런 것도 거의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번에 이제 잘 익혀두시고 두루두루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여기 왼쪽 편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설명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익스프레이션이라고 왼쪽 밑에 이제 써 있어요. 익스프레이션 익스프레이션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미디의 일종의 이제 테크닉 중에 하나죠. 실제로 우리가 익스프레이션 주법이나 익스프레이션 어쩌저쩌고 이제 음악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많이 쓰는 사전적 용어 같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미디 작업에서 쓰는 익스프레이션은 현악기나 관악기나 이런 데에서 어떤 한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서스테인을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한음 안에서도 그 강약의 흐름을 만드는 거 이걸 익스프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현악기, 관악기에서는 정말 핵심적으로 많이 쓰고요. 이 콰이어는 현악기, 관악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음이 길게 나기 때문에 익스프레이션 당연히 엄청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만 그냥 꾸며 내는 게 아니라 익스프레이션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약간 컨트롤러 사용법까지 해가지고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스타카트로 해놓으니까 이걸 롱으로 좀 바꾸고요. 롱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이션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이제 100%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스터 건반이나 신디사이저 같은데 뭔가 페이더 같은 장치가 달려 있다. 그러면 완전 땡큐입니다. 오른쪽 클릭을 여기서 마우스로 하시면요. Run MIDI CC Automation 이라는 이런 메뉴가 있는데요 많은 가상악기들이 이런 기능을 담고 있지만 100% 다 이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피파이 오디오에서 나온 것들은 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Run MIDI CC Automation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내가 제어하고 싶은 그 컨트롤러의 노브든 페이더든 어쨌든 그걸 하나 탁 건들면 바로 그냥 연동됩니다 한 방에 연동이 그냥 딱 됩니다 어디 세팅 들어가고 설정 들어가고 어디 어디 해가지고 막 연동하고 이럴 거 없이 바로 연동이 됩니다 이게 Run 기능이에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지우고 싶을 때는 이제 리무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약간 언박싱 영상이었지만 그래서 페이더 컨트롤러가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건드려 볼게요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바로바로 제어가 돼요 여러분들이 페이더 컨트롤러가 따로 있으시거나 하면은 더 좋지만 없더라도 마스터 건반이나 신디사이저나 어쨌든 그런 데에 뭔가 페이더가 있다 그러면 연동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이 이런 현악기, 관악기, 콰이어 이런 작업할 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 가지 막 제어할 것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지만 하나만 딱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익스프레션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왼손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을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렸다가 키울 수도 있고요 작은 소리를 키워 올릴 수도 있고요 약간 크레센터 느낌 데크레센터로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흐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를 녹음할 때부터 아예 여러분들이 녹음 버튼 누르고 하면 지금 움직이는 값까지 한 번에 다 녹음이 되거든요 딱 그게 녹음된 채로 그냥 알아서 같이 연동 돼 가지고 움직이게 될 거예요 물론 후보정으로 마우스로 그려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건반을 가지고 녹음한다 그러면은 이 익스프레션 값까지 같이 녹음이 되면 훨씬 더 리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익스프레션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설명을 길게 드려봤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왼쪽 밑에 설명이 나오죠 다이내믹이라고 한 건데요 다이내믹은 일종의 뭐 강약에 대한 얘기인데요 포르테 피아노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피아니시모 뭐 이런 거 메조 포르테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제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익스프레션으로 제어하는 게 맞는데 다이내믹도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내믹이 일종의 볼륨 같기도 하고 강약의 흐름 같기도 하고 애매해가지고 둘 중에 난 요걸로 제어하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애매해요 솔직히 그래서 요 다이내믹으로 이제 제어를 하셔도 되긴 되는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흐름에 대한 제어는 익스프레션이 맞고요 다이내믹은 이제 전체적인 그 분위기에 대한 뭐 포르테 또는 피아노 뭐 이런 지정되어 있는 그 색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제어할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뮤지션들이나 작곡가들이 이제 작업한 영상 보면 이거를 같이 제어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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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느 거에 맞춰야 돼 어떤 사람들은 이게 두 개가 있는데 그냥 익스프레션만 제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상황에 맞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익스프레션만 제어해도 사실 되고요 다이내믹까지 같이 제어해서 하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다이내믹은 이렇게 그냥 지정해놓고 익스프레션로 막 제어하고 여긴 좀 센 부분인지 그럼 요 정도로 제어해놓고 이걸로 막 제어해놓고 요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를 같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런데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이내믹은 오른쪽 클릭해보면 요렇게 cc 넘버 1번이에요 그리고 익스프레션은 cc 넘버 1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 넘버는 불변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모든 음악 관련된 장비 장치 또 daw 프로그램 등등 공통적으로 다 함께 쓰자고 규약을 맺어놓은 어떤 그런 넘버기 때문에 전부 번호가 동일합니다 익스프레션은 11번이고요 다이내믹은 1번입니다 근데 사실 1번은 다이내믹이 아니고 모듈레이션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들 신디사이저나 마스터 건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 왼쪽을 보시면 모듈레이션 휠이 있어요 피치밴드 말고요 모듈레이션 휠 모듈레이션 휠이 원래 cc 넘버 1번이고 모듈레이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스트링 브라스 가성악기들이 그 모듈레이션 역할하는 거를 다이내믹으로 바꿔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스피파이어 오디오에서 나온 거는 대부분 다 이게 다이내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cc 넘버 1번이 모듈레이션 보다 다이내믹으로 더 친숙해요 왠지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여기 보세요 요렇게 같이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이 어? 난 모듈레이션이 내 지금 건반에 달려있는데 그럼 모듈레이션 휠로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다이내믹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듈레이션 휠은 좀 섬세한 어떤 그런 제어가 조금 어렵고 위아래도 좀 짧아요 그리고 어떤 이제 모듈레이션 휠 들은 건반 회사들마다 다 다르지만 너무 헐렁헐렁 쉑쉑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것들 많아요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아니면 약간의 저항이나 이렇게 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확확 바뀌어 버리는 이런 것들 그러면 섬세한 이런 연주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페이더 컨트롤러나 페이더들이 여러 개 달려있는 그런 마스터 키보드 신디사이즈 이런 걸 사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이션과 다이내믹 등을 쓰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세 가지를 제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버블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리버블이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밑에 있는 요 세 개를 위에서 제어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면 또 런 메뉴 있으니까 요건 19번으로 되어 있죠 cc 넘버 19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당을 해놨어요 그런데 리버브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올렸다가 많이 했다가 조금 뺐다가 막 이러면서 리버브를 할 일이 없습니다 리버블은 어느 정도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일들이 많아서 여기 동그라미에 있는 것들은 실시간으로 제어할 것 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마우스로든 아니면 컨트롤러 있으면 컨트롤러든 이렇게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제어하고 싶으실 때는 릴리지나 뭐 타이트니스 같은 거 눌러 가지고 바꾸셔도 되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쓰지 않고 그냥 고정해 놓고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서 그냥 건들면 되거든요 여기 보세요 연동되어 있죠 이렇게 요거에서 제어하면 되니까 굳이 이거는 그냥 놔두고 쓰셔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왼쪽 밑에 이제 시그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운드의 음색이나 뭐 어떤 이펙팅 같은 걸 조금 바꾸는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로즈는 마이크의 위치가 조금 더 가깝게 멀게 이런 거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 콰이어의 음색이 좀 가까워지는 거랑 멀어지는 거랑 그런 걸 제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운드의 음색이나 이 녹음된 수음된 요 이제 상태가 조금 변동이 됩니다 미묘하긴 한데 변동이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되고 트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생소하죠 나문데 이게 왜 여기 써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 밑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데카트리 마이크로폰 어쩌고저쩌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데카트리라고 하는 게 마이킹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따로 해 놨습니다 위키피디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데카트리 하면은 요렇게 마이크의 위치를 이렇게 약간 역 T자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녹음할 때 그 마이킹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 요렇게 이제 사진도 있고요 구글 같은데 데카트리 마이크로폰 또는 뭐 데카트리만 검색하셔도 수수록 벅지하게 나옵니다 이거 뭐 설명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데카 레코드라고 하는 데에서 최초로 이렇게 마이킹을 뭐 했다고 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케스트라 같은 이런 악기들 녹음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걸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시면요 그 마이크의 수음된 어떤 위치나 이런 거를 뭐 넓히고 좁히고 하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고 상황에 맞게 이제 조절해서 쓰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프리셋 이것저것 해보셔도 대부분 100%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백이 내리면은 오히려 좀 별로 해서 오히려 저는 그냥 안 건들고 백 놓고 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하셔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트리얼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게임 같은 데에서 용어로 많이 나와요 에테리얼 에테리얼 하는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은 에테리얼 에테리얼 근데 어쨌든 음악 용어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약간 사운드 디자인 하신 분들은 자주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약간 천상의 느낌을 내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효과냐면 약간 이펙팅이 됩니다 리버브 같은 거 좀 많이 주고요 이렇게 좀 주고 릴리즈도 좀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하면 뒤에 잔상이 약간씩 남아요 그런 이제 이펙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묘한 그런 변화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요런 쉬머나 리버브의 느낌을 많이 주고 좀 음색을 많이 변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원래 소스를 많이 건들어서 바꾸기보다는 아무래도 인서트나 샌드단 이런데 그 전문적인 이펙터를 하나 더 걸어 가지고 바꾸는 게 나중에 후보정도 좋고 사용하기도 훨씬 더 좋고 또 이펙팅도 확실하게 먹으니까 훨씬 더 낫겠죠 그걸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소스 자체에서 너무 다 만들어서 쓰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29달러 짜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는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 또 제어할 수 있는 게 또 있죠 리버브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그 리버브죠 뭐 너무 잘 아실 거고요 릴리즈는 이제 소리 아까 이제 잠깐 만져봤지만 소리에 잔상이 남는 정도를 제어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릴리즈를 많이 주면 소리가 아 하다가 딱 끊겼을 때 약간 잔상이 어... 하면서 남고요 릴리즈가 짧으면 건반을 떼거나 아니면 미디 노트가 딱 끊겼을 때 바로 소리가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이트니스라고 하는 거는 용어가 뭐 타이트하다 이런 거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 빡빡한 애라 그래야 되나? 한국말로 정확하게 뭐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타이트니스가 근데 들어보니까 어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택 이거 좀 낯선 분도 있겠지만 엠벨롭 뭐 이런 얘기할 때 어택 어택 많이 하잖아요 뭐냐면 소리가 이제 시작될 때 빠르기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타이트니스를 좀 줄이면요 들어보세요 아... 아... 약간... 아... 분명히 이거 아음인데 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면 많이 주죠? 그러면은 그냥 바로 아... 바로 시작합니다 아... 바로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타이트니스를 많이 주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작하고 줄이면은 아주 미묘하지만 여유를 주면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게 좀 더 리얼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실 때는 좀 줄여놓고 이렇게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뭐 중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그널 세팅을 한 거를 자주 쓸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만의 프리셋으로 저장하실 수 있어요 이 세팅을 그래서 여기에서 불러오고 이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자물쇠 버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저것 컨트롤해서 내가 딱 세팅을 해놨는데 이거를 내가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자칫하다 스크롤 같은 거 해가지고 움직이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잠궈버리겠다 하실 때는 이제 여러분들 이걸 잠궈놓고 쓰실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세팅을 완전히 고정해놓고 이제 미연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테너 베이스로 해놓는데 문제가 영역대가 여기밖에 없죠 소프라노 알토를 같이 못 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콰이어를 다 듣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로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냐 물리적으로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이제 말씀드렸었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소프라노 알토 롱아로 해놓고 이거는 테너 베이스 롱아로 해놓고 두 개로 해놨어요 지금 2번 2번은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프라노 알토죠 이거는 테너 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들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미디 작업 하실 때는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단독으로 하시면 되죠 근데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한번 모니터도 해보고 싶고 한번 연습삼아 좀 들어보고 싶고 이러실 때는 여기 빨간 버튼 레코드 이네이블 버튼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하나 더 키세요 물리적으로 선택하면 그냥 이것만 켜지고 요거 선택하면 이렇게 켜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하나를 더 키세요 이렇게 그럼 두 개를 세워놓고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다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스트링이나 브라스 같은 거 작업하실 때 이거 알고 계시면 별거 아닌데 은근히 유용한 꿀팁입니다 나중에 꿀팁으로 요것만 그냥 따로 하나 또 한번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이 영상 이 말 위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얼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번에 여러분들이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를 한 방에 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키 에디터나 피아노를 들어가서 마우스를 일일이 찍으면서 하면은 한 번에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모니터 할 때는 물리적인 트랙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하시면 된다 두 개 말고 나는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얼마든지 하시면 됩니다 스트링까지 한 번 체크해 보다가 스트링 뭐 가상하게 또 불러 가지고 빨간 버튼 레코드 이네블 버튼만 여러 개 다 눌러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니터 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에픽화요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나 또 리뷰할 내용들이 있으면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프미즈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왔 ouv 해왔 오 Licht 해왔 sensory 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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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